남자 신인 연기상 축하드립니다. 크리스마스 캐럴 박진영님 축하드립니다. 박진영님은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쌍둥이 동생 워루와 죽은 동생의 복수를 다짐하는 쌍둥이형 2루로 분해 상반된 캐릭터인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수상을 축하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. 네 이름도 꼭 깜짝 놀라졌을 텐데 본명 맞고요. 얼른 감사한 분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먼저 저희 크리스마스 캐럴에 김성수 감독님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저한테 이 캐릭터를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현장에 계셨던 모든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내 친구 동료 배우분들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 무거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정해주신 화인컵과 블루플래닛의 모든 식구들도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BH 회사의 손석우 대표님과 우리 충선이형 수빈이 너무 고생 많았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모든 BH 식구들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. 군대 갔다 와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있는데 저와 감독님께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요.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극단 간다의 민준호 대표님 고맙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연기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.